국제적 업무로 인해 한반도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정체적 위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가정보국 정의 요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레이디 액션, 정규를 잡아라. 정규를 잡아라. 넌 그냥 확인만 하면 돼.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을 찾아라. 정규를 잡아라. 일부 다진 집사, 정규를 잡아라. 정규를 잡아라. 정규를 잡아라. 정규를 잡아라. 정규를 잡아라. 정국의 수소와 찬양을 잡아라. 정국의 수소가 isn't. 뭐야? 풍물패 안 불렀어? 시골같아 꺼져 풍물패 안 불렀어? 저것도 아주 만족하실겁니다 확인해 오케이 백업 완료 맞아요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끌고 가 끌어버려 빌겠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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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